회차가 거듭될수록 구민들의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강서지식비타민 강좌가 오는 6월 9일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이번 제163회 강서지식비타민 강좌에는 여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를 통해 국내와 해외에 380여만 판매 부스를 기록한 베스트셀러 남인숙 작가가 강사로 나와 인생의 질을 높이는 소통의 기술을 주제로 강의를 펼칩니다. 남인숙 작가는 이번 강의를 통해 상처받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일상회복 소통의 기술을 알려줄 계획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많은 분들이 소통의 기술을 익힐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는 6월 9일부터 시작되는 강좌는 18일까지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에서 사전신청 없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강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